누구예요? 관계가? 제가... 남편이야? 남편은 아니고요. 남편이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보실을 잘 못해요. 이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지.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잖아. 그럼 애인이에요? 네.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요? 네. 지금 만나고 있어요. 만나고 있어요? 이 사람이랑 안 헤어졌어요? 왜냐면 둘이 말 먹는 거 아니고 둘이 두 분이서 그럼 결혼을 했고? 네. 이혼은 안 했고? 이혼은 안 했죠. 남편보다 이 분은 애인이고? 그쵸. 그래도 진행형이야? 아니면 멈춘 거야? 그분이 지금 멈췄습니다. 멈추고 솔직히 얘기 들면 그분이 자꾸 마음속에 있는 분이고. 언니 마음속에? 네. 지금 또 다른 남자분을 만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... 제가 남편이... 남자보실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욕망이 너무... 제가 너무 솟구쳐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긴 하는데 자꾸 예전에 1년 전에 만났던 남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니까 그 1년 전에 만났던 남자가 이 남자예요? 네네네. 현재 또 누굴 만나고 있고?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어요. 어떻게 점을 봐달라고? 근데 지금 이... 새로 만나는 남자는 진짜 잘하거든요? 잘하는데... 뭐를 잘해요? 관계를 되게 잘해요. 제가 되게 막 피를 끌고 빨갛게 잘 어울릴대로 너무 잘하는데 그게 결정적일 때... 결정적일 때 그 홍콩 할 때 목탁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. 그 전에 1년 전에 만났던 남자는... 진짜 절차가 다달아서 홍콩 딱 갈 때... 목탁 소리가 너무 들려갖고... 거기 소리가... 거기 소리가... 목탁 소리가 뭐야? 그 스님들이... 목탁...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. 여기 있는 거... 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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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.... 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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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. 지금 남자들은... 아니... 또... 홍콩 가려고 해도? 어... 그 목탁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. 이 사람들은...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... 다시 만날 수가 없는데...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거든요 자 언니 간만에 복귀했는데 마음은 알아 마음은 알아 어쨌든 언니도 한 남자만 남편만 보고 살아왔지 그러고 나서 언니 잘 들어요 언니도 이 신의 가물이라는 게 있어 사람이 너무 갇혀 살고 너무 내가 사랑을 못 받고 그리고 내가 귀함을 대접을 못 받았어 그렇게 내가 조용히 살다가 언니도 모르게 나는 직성의 바람이라는 게 들어와 마음의 혼란 내가 외로워 보이고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고 나도 여잔데 언니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어 막바지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혼란 속에서 애군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 남자를 일 년 전에 만났고 근데 이 남자는 지금 현재 진영형이고 근데 남자 아까 그 사람들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네 좀 몇 명 돼 있어 몇 명 더 목탁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 사람 아닌 것 같을까 그 사람을 만나고 무슨 목탁소리 시에서 정말 막 그런 거 있죠 신비한 목탁소리도 말 좀 목탁소리도 목탁이 왜 신비한데 그 남녀 사이에 들어가는 데서 목탁소리가 난다는 거지 이해가 안 가네 목탁소리 맞아 그럼요 관계할 때 절정적인 친구가 있잖아요 그때 꼭 들리더라고요 1년 전에 그 남자가 근데 지금 남자들은 그게 안 들려요 몇 명이나 만났어요 4년 전 일 년 사이에 이 사람이랑 한번 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조금 진영형인 것 같은데 좀 소원해지니까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언니가 절정에 어디 홍콩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되는 거 홍콩 늘 갈 때 이놈의 목탁소리 절정에 느껴서 언니가 미치고 싶은데 응 그쵸 이 어느 남자를 만나도 그 때의 그 느낌과 그 목탁소리가 안 나서 또 이 남자랑 자 보면 이 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만났고 또 저 남자를 만나면 또 그 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만나서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꾸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 만나고 있다는 뜻 아니야 그쵸 저는 그 목탁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안 들려 목탁 뭐 어디 그러니까 절정에 올라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목탁소리 목탁은 목탁 하나 누구 남자랑 잘 때 목탁 하나 사가지고 가요 얼마 안 해 그럼 목탁 사달라 그래 그럼 똑똑똑똑똑 하면 그거 소리 듣고 나서 내가 절정에 올라가면 되지 그걸 왜 차라리 목탁 사갖고 다니는 게 낫겠다 언니야 가방에다가 왜 그거를 목탁소리를 듣고 싶어갖고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이 남자를 만나갖고 이게 유구녀가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아니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목탁을 치라 그래 그럼 그 목탁 소리 들으면 남편한테 내가 홍콩이든 달라라든 별라라든 갔다 오겠네 아니 저 관계를 해요 목탁소리가 들으려는 건데 절정이 닿아서 근데 관계도 안 하는데 어떻게 뭐 하자 그러면 되지 아니 목탁 쳐봐 쓸 줄 어떻게 알아 살살살살 달려서 응 진짜 그럴 줄 어떻게 알아 왜 딴 남자한테 찾으려 그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목탁 소리인지 뭔지는 모르겄더만은 왜 정말로 신비한 그 소리를 언니는 왜 거기다 냈고 내가 정신병처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목탁 소리가 들리는 이유였더니 뭐였다고 생각해 이 남자랑 맞았다? 그렇죠 아 나 이 남자 많이 황홀하다? 어 이 남자 나랑 뭔가 미안해요? 밤에 그 세게 있어서 진짜 와 합이 엄청 맞았다? 이런 생각을 든 거야?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홍콩까지 갔다 오면 난 이 남자밖에 없다? 이런 남자가 없다? 내 몸이 절절절절 끌어올라서 경지에서 하도 못해 부처님 너 관세님 보여주면 너 아 너 경지에 올랐구나 라고 목탁 소리까지 들려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? 그렇죠 뭐라 말이란지 아니 목탁 소리 들으면 그 생각 안 들어? 너 하지 마라 네 대가리 찍은 거라고 생각 안 들어? 말도 안 돼죠 왜 말이 안 돼 하지 마라 라고 목탁 소리에 똑똑똑똑똑똑 너 정신 차려라 라고 뭐 뭐 이 소리 했다는 소리 아니 그렇게 했다는 소리 안 안 생각 들어요? 잘했다 똥똥똥똥똥똥 이 소리 됐어 목탁을 누가 치는데 키에서 자꾸 들리니까 목탁을 누가 쳤는데 목탁을 방울구체 무당이 잡죠 방울구체 무당이 잡죠 그 목탁을 누가 잡아요 아니 보통 보편적으로 어? 뭐 무당도 가는 것 가다 뭐 목탁을 치는 경우도 있고 뭐 정물사님 들어오면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목탁을 스님이 쳐 어? 그러면 내가 만난 남자가 스님은 아닐 거 아니야 스님은 아닐 거 아니야 그 목탁 소리가 귀에서 자꾸자꾸 왔다 갔다 하면 너희들이 성교하면서 바람 빠지는 소리일 수도 있지 어떻게 하니? 어? 왜 신선한 물건을 가져다가 이게 종교적으로 물건을 가져다가 니가 목탁 소리가 나는데 그 목탁 소리가 안 들리는 안 들려서 다른 남자를 계속 찾아다녀서 이게 유부녀가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근데 그거를 점이라고 지금 이걸 가지고 와서 지금 뭘 봐달라는 거야 목탁 소리 들리는 남자가 저한테 과연 언제 나타날 수 있을까요야? 네 미쳤니? 지금 다른 남자 한 분 있는데 그분하고 만나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들려 안 들려 목탁 사가지고 가 아님 귀에다 내가 어 이거 해달라 그래 언니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왔다 갔다 왜 공기 죽여 이거 공기 앞에 봐봐 목소리 나나 안 나나?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? 지금 시험하니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지? 자 다른 남자 안 만났으면 좋겠고요 목탁 소리 안 나고 목탁 소리 들리고 싶으면 언니가 귀에다 대고 이거 해 이거 해 띵 소리도 나면서 하는 거고 목탁 소리가 났다는 건 네 머리에다 대고 정시 처리를 하는 거야 너 미쳐가고 있으니까 홍콩을 비행기 타고 홍콩 가라고 왜 홍콩을 왜 그걸 남녀 하면서 홍콩 갔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언니가 외로운 건 알았어 그치? 남편이 안 해준다며 막말로는 일어쓰지 않는다면서 그럼 달래도 보고 애도 써보고 해 보지 그랬어 목탁이라도 쳐 보면서 언니도 노력을 안 했잖아 마음이 다 떠났으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났으니까 내 몸에 전기부터 흐르면서 쭉 흐르면서 내가 막 올라갔어 좋아 그럴 수 있어 있어 그러면 한번 겪었으면 멈춰야 될 거 아니야 새끼도 있을 텐데 이혼할 거예요? 내가 둘이어서 이혼은 안 온네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단지 목탁 소리 들리는 그런 짜릿한 홍콩하신 거 목탁을 사라 뭐 목탁을 그럼 아니면 이 귀에 대고 이거를 하든가 오늘 예쁘게 입었는데 어? 주의 원인이 기어다니 근데 지금 봐봐 뭐야 네 명 같은 소리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네 명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하루 아주 그냥 오전에 남자 오후에 남자 목탁 소리 들을 때까지 그냥 연불공덕 하고 있네 연불공덕 하고 있어 자축인민 진상오미처럼 아주 그냥 어? 아 죄송합니다 네 자축인민 진상오미처럼 아주 그냥 시간마다 남자 바꿔가면서 연불공덕 하고 싶어 계셔 아주 그냥 목탁 소리 들으려고 어? 근데 그 목탁 소리가 이게 이 사람이랑 나랑 나를 홍콩을 보내줄 남자라서 여태까지 그걸 찾으려고 1년 1년 반 동안 이 미친 짓을 하고 놀았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점을 봐줘야 되는 거야 잘했다? 아유 잘하셨어요 아유 그 목탁 소리 그럼요 그 사람이 천생연분이었는데요 이러면서 봐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언니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문제가 많았으니 네가 그래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여자로서 한 번 정도까지는 네가 올라섰으니 이젠 그걸 멈춰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자장가니? 어? 거기에 왜 의존해갖고 내가 그런 남자랑 올라서야 되겠다 한 사람으로 저 일했어요 속죄하고 살아도 지금 현찬을 판국에 저 한 번 경험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속죄하고 판국에 지금 뭐하는 짓거리니? 이 남자 저 남자 왜 자식 되면 땡 하면 이 남자고 왜 종소리나 안 들리니? 목탁 소리 들리는데 다시 또 한 번 찾아볼게요 오프지 일관이어서 아주 그냥 목탁으로 시작해서 목탁으로 방울 부채 소리까지 안 들어요 다행이다 뭘 다시 한 번 찾아 목탁 소리 들릴 수 있는 남자를 다시 한 번 찾아보겠다고? 네 조금 이따 만나기는 한 남자가 있는데 한 번 줄이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보고 내 뭐 하나 얘기해줄까? 네 귀에서 나는 바람 빠진 소리야 어? 아래 아래든 위든 이 바람 빠지는 소리라고 니네가 성교를 하면서의 나는 소리가 네가 정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는 소리라고 지금 와서 여기서 점을 봐서 그 사람한테 좀 이따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확인해 본다고? 안 나 목탁 소리 그 사람한테도 네가 내일 또 만나도 그 사람한테 목탁 소리 안 나 어? 목탁을 그냥 사 아니면 목탁을 네가 뭘 해보고 싶으면 네 귀에다 대고 공기 빠지는 소리로 퍽퍽 소리나 내든가 그러면 공기압이 소리가 퍽퍽퍽 소리 날 거다 끄덕여 그걸 지금 끄덕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들어 언니가 마음적으로? 그런 문제가 어떤구나 어떤 면에서 문제가 없어? 마음적으로도 정상이고 어디가 정상이야? 네 자식은 걱정돼? 자식이야 뭐 밥 잘 챙겨주고 학원 잘 보내주고 그러면 다야?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그 정도 밥 잘 챙겨주고 학원 잘 보내주고 그러면 다냐고 엄마가 학원 잘 보내주고 학원도 여러 가지를 돌리겠다. 왜냐하면 목탁 소리 남자를 찾으러 그 시간마다 시간이 비워야 되니까 세상에 부부가요 성적 예를 들어 관계를 가질 때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있고 하는 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부가 합의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내가 무시를 당하나 이런 병들이 걸려 무시당했다고 해서 근데 모든 여자들이 이러지는 않아 그치 그럼 엄마가 가정 주부로서 마누라로서 이혼했으면 괜찮아 근데 정상이라고 생각해? 응 뭐 그 남편이랑 결혼할 때는 뭔 소리가 들려서 결혼했어? 남편이 너무 어렸을 때 봐. 징글별 소리가 들렸니? 그럼. 그냥 한 거야. 그냥 한 거야? 잘 들어. 마음의 병이 정신병이다. 언니가 찾아가는 목탁 소리의 남자는 없어. 근데 지금 나는 정상적인 것 같다 이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 대니? 자식 물어보기로 했니?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 남편이랑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보는 거야? 아니면 뭘 물어보고 싶어서. 점집을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. 요거 그럼 여기 눈 열고 나가면 남자가 다시 그 남 기다리고 있어? 한 세 시간 후에 만나뵙시다. 하. 목탁 소리 날까 안 날까 궁금해? 네. 안 나. 안 나. 안 나. 만약에. 앞으로도 여 남자를 만나는데 언니 목탁 소리가 안 나 그럼 언니가 언니 마음속에서 언니가 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럴 수 있잖아. 그럴 수 있어? 내가 뭐 만나지 말라고 한다고 언니가 나가서 안 만나진 않을 것 같고요. 응? 만나. 만나대. 목탁 소리 때문에 내가 황혼에 절정을 갔다 그거를 찾아서 내가 그리워서 그거 생각나서 밤마다 남마다 아주 밤낮으로 그냥 몸에 달아서 애가 달아서 목탁 소리 쫓아다니지 말고 앞으로 몇 남자를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적엔. 아직까지는 그게 내려가지 않아서. 어? 그러고 나면 절을 가. 절을 가서 그 목탁 소리를 들어봐. 그래도 올라오는지 한번 들어봐. 스님이 아침에 연구를 하실 때 들어가서 봐봐. 네 올라오는지. 하여 부처님 앞에서도. 몸에 아주 그냥 도화가 썩은 도화가 감겼고. 어? 몸에 아주 그냥 내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뱀 같은 그런 것들이 너를 감았구나. 그러니 내 마음적으로 인간의 정신병이 여자가 들면서 이게 눈이 떠여서 다른 걸로 떠야 되는데 외로움의 병이 사람의 그리움의 병이 네가 이 성적으로 남녀의 그냥 내가 몸이 달았구나. 그러다 보니 그게 세상에서 만족인 것 같고 가장 행복인 것 같고 나이가 뭐 스트레스 푸는 것 같고 너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구나. 어? 니네 바람 빠지는 소리라고 생각은 안 들고 이것더라. 그래 놓고 목탁을 가져다 신선한 기물을. 뭐 이것도 해보라니까. 어디 가서 이런 말 돌아다니지 마요. 목탁 소리 나는 남자 없어. 아니면은 가보라니까. 저래? 너 연구를 알고 목탁 소리 들으면 네 몸이 달아오르는지. 생각해 보겠습니다. 뭐를 생각해봐. 해보고 나서 아니면 말아야지. 못하겠지. 예. 어 못하겠지 나도 이제 너 이 점은 못 봐주겠다. 응. 하다 하다 안되면 와 내가 목탁 사줄게. 어 하다 하다 안되면. 가끔은 언니도 돌아봐 그전에는 제정신이었잖아. 그전에는 제정신으로 살았잖아. 저 1년 전에는 그 남자 만나고서 이렇게 됐는데. 그면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하는 생각이 안 들어. 그 남자는 나한테 행복을 주고 새 생명을 주고 막 하악 막 이걸 준 거야. 그렇죠. 몇 남자 더 만나봐. 만나보고 아니면 목탁 소리 켜놓고 그래도 자. 내가 멈추라는데 멈추진 않을 것 같고. 그러고 나서도 정신 차리고 싶으면 그때 찾아와. 어? 대답을 해. 대답 네 알겠습니다. 급하시겠네 이제 나가서 그 남자 만나야 되니까. 근데 내가 볼 때는 오늘도 바람 빠지는 소리지 목탁 소리는 안 들릴 것 같다. 이상이야. 궁금한 거 있어 또. 있어요. 목탁은 아니요. 자 그만 얘기하라고 목탁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으면 좋겠어. 하. 나 간추린 데서 나 이상이야. 모르겠다 못 봐 죽었단 말이야. 정말 내 입에도 뭘 더 이상 험한 얘기 나고 싶지 않아 못 봐 죽었어. 내 만나는 봐. 내가 멈추라 멈추진 않을 거니까. 생각은 한 번 해봐. 내가 나 같은 사람 말 생각해서. 그게 무슨 소리였는지. 네 귀에 대고 이거 해봐. 이상이야.